고혈압이 있는데 척추 수술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는 척추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와.. 이런 질문들은 사실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안녕하세요. 닥터큐 강남나누비병원 척추센터 임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으로 한 번 정도는 고생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척추 수술인데요. 오늘 이 영상 정말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척추 수술 와.. 예상대로 척추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척추골절 수술 필요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만약에 척추골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방법으로 낫게 할 수 있나요? 요즘에 척추골절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척추골절이 발생이 되는데 척추골절 무조건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골절일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보조기라고 하는 한 2, 3개월 동안 착용만 하신다면 수술하지 않고도 골절 부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 골절이라고 해서 전방 또 중간 부위 후방 부위에 골절이 같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척추에 고정하는 핀을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골절일 경우에는 반드시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저희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척추 수술이 가능할까요? 척추골협착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혹시 고혈압이 있어도 척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척추골협착증 수술이 과거와 달라서 내시경, 현미경 이런 장비들을 이용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심장 문제만 없다면 저희가 약으로 충분히 조절을 해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수술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과적으로 잘 컨트롤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아무 문제없이 수술을 끝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수술 말고 재활이나 주사로 힘든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원래는 치료하고 정말 좋아질 수 없다면 척추 수술을 하려고 막상 하자니 무섭네요. 아주 심한 상태, 즉 마비가 와가지고 다리를 못 쓴다든지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바로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 주사치나 재활치료를 먼저 권유합니다. 한 달 정도, 6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에 허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이상을 계속해서 주사 재활을 하고 주사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경제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허전이 없다면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척추 수술 후 걷기 운동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척추가 엄청 안 좋게 부러지고 마비 온다고 했다가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이제 수술 후 3주 정도 됐는데요. 걷기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일상에서 어느 정도 걷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비까지 왔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회복이 잘 된 것 같고 척추가 부러지고 났을 때 수술을 해서 이제 척추를 바로 세우면 뼈가 붙을 때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까지는 구절이 되는 게 좋고 사실 이런 골절이 있을 때도 가장 좋은 운동이 걷는 운동입니다. 걷게 됐을 때 체중이 척추에 실리면서 뼈가 빨리 형성이 되고 뼈가 빨리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다만 힘이 들어서 못 걸을 정도로 막 억지로 걷는 것은 좋지 않다.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힘들지 않게 걷는다면 걸으셔도 좋고요. 골절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걷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시술 후 요가를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빠른 걷기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운동법이 있을까 해서 알아보던 중에 세오돈 요가와 필라테스 자세들이 있길래 담당 의사께 요가를 해도 되냐고 여쭤보니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요가 필라테스가 사실 절대 금기는 아닙니다. 특히 필라테스 같은 것들은 저희가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라테스만 잘 하셔도 허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요가도 어떤 자세들은 허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좋지 않다고 한간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안 하던 자세를 갑자기 하게 되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혹은 부상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전부터 해오던 요가와 필라테스가 있다면 하셔도 좋고요. 무리만 가지 않는다면 이런 자세들이 허리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많이 있으시다면 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제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큐 임재환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